네, 오늘은 공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는 훅이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레슨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 훅의 원인은 너무나도 많잖아요. 스윙 궤도가 인투아웃이 심할 때, 클럽 페이스가 닫혀 맞을 때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왼쪽 어깨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훅이 많이 발생하시는 분들의 왼쪽 어깨의 움직임을 보면요. 임팩트가 됐을 때 왼쪽 어깨가 막히면서 돌지 못하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듯한 형태를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왼쪽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공이 왼쪽으로 휘게 되는 거죠. 훅을 저희가 확실히 잡으려면요. 왼쪽 어깨가 막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임팩트로 들어갔을 때 왼쪽 어깨가 이렇게 잘 빠져주면서 클럽이 충분히 지나갈 공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임팩트 됐을 때 왼쪽 어깨가 잘 열려줘야 상승하지 않고 열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클럽이 이렇게 잘 빠져나가게 되면서 공이 왼쪽으로 휘지 않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왼쪽 어깨가 괜히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말 때문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요.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스윙을 할 때 치고 돌아라. 이 말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거의 맨날 듣는 말인데 치고 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맨날 하는 말이에요. 맨날 하는 말 아니에요? 저희 의원들은 자꾸 치고 도는 걸 저는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평소에 치고 돌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시고 실제로도 계속해서 치고 도는 스윙을 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치고 도는 스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정말 치고 도는 거잖아요. 치고 도는 스윙. 치고 돌았어요. 정말 치고 돌았는데 공이 굉장히 많이 왼쪽으로 갔습니다. 사실 저도 레슨할 때 치고 돌라는 말을 아예 하지 않지는 않아요. 보통 공이 이렇게 열리는 분들, 슬라이스가 나거나 임팩트 때 페이스가 열리는 분들께는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느낌에 좀 더 치고 도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내가 현재 진짜 공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면 이 느낌이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공이 똑바로 가고 있거나 오히려 왼쪽으로 훅이 발생하고 계시다면 이 말은 정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치고 도는 스윙을 이제 거기서 멈춰 주시고요. 반대로 돌고 치는 스윙을 하셔야 돼요. 사실 모든 프로 선수들은 다 돌고 칩니다. 어느 선수 하나도 치고 돌지 않아요. 스윙을 봤을 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선수들은 많이 돌고 치고 어떤 선수는 조금 돌고 칠 수 있지만 다 모든 선수 동일하게 돌고 칩니다. 이번에는 돌고 쳐볼게요. 돌고 쳤습니다. 이렇게 몸을 돌리고 치는 스윙을 해야 클럽이 잘 끌려오게 되면서 급격하게 헤드가 확 돌아가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평생 할 스윙이라면 치고 도는 게 아니라 돌고 치는 스윙을 계속 하려고 해주셔야 되고요. 이 느낌을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연습 방법을 하나 추천을 드릴게요. 이 왼손으로 한번 스윙을 해볼 건데요. 왼손으로 클럽을 딱 잡으시고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밀어주면서 열어주면서 연습 스윙을 할 거예요. 백스윙 올라갔다가 예를 들어서 치고 돌면 치고 도는 느낌이 나면은 이 바람소리가 오른쪽에서 날 거예요. 치고 도니까 오른다리 쪽에서 바람소리가 납니다. 연결을 해보면은 치고 도는 거죠. 이런 느낌의 스윙이 아니라 백스윙 올라갔다가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열어줄 거예요. 그래서 돌고 칠 겁니다. 그럼 바람소리가 훨씬 더 왼쪽에서 날 거거든요. 올라갔다가 돌고 치고 백스윙 올라갔다가 돌고 치고 레슨을 받으실 때는 당장 프로님이 몸도 이렇게 잡아주시고 도구도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공이 잘 맞고 스윙 느낌이 좋은데 이 레슨만 끝나고 혼자 연습하려고 하면 느낌이 안 와요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일수록 느낌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직접 밀어주는 거죠. 올라갔다가 밀면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스윙하는 느낌. 이렇게 왼손으로 연습 스윙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 느낌으로 제가 또 한 번 샷을 해볼게요. 백스윙 올라갔다가 몸을 돌고 그 다음에 치는 느낌으로 이렇게 몸을 먼저 돌려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클럽이 딸려오게 되면서 이번에도 공이 왼쪽으로 가지 않았죠.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는 치고 도는 게 아니라 뭐였죠? 돌고 쳐라. 맞습니다. 돌고 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또 왼쪽 어깨가 올라가면서 훅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어떤 거냐면 클럽을 한시 방향으로 던져라라는 말이 있죠. 이 말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주로 공이 슬라이스가 나기 때문에 한시 방향으로 던져라라는 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우리 나연 MC가 제일 득이 많은 레슨이네요. 잘 듣고 계셔야 되겠어요. 많이 들어본 말을 제가 계속하고 있는데요. 혼란스러운데요. 약간.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딱 집중을 해서 들어주세요. 이 한시 방향으로 던지는 스윙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우선 제가 이 스틱을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여러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한테는 한시 방향으로 던져주는 게 제일 극대화시키면서 공을 바로 가는 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효과도 나고 뭔가 더 쉽잖아요. 한시 방향이라는 게. 그래서 골프는 여러 가지 이런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론이 그때그때 맞춰서 약간씩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시 방향으로 던져지는 거는 우리 나연 MC한테는 좋은 거지만 안 좋은 분들도 있으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현재 아웃트윙 궤도가 심해서 슬라이스가 많이 발생하시는 분들께는 그 한시 방향으로 던지라는 느낌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약이 되는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훅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말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지금 제가 스틱을 세 개를 놔봤는데요. 지금 가운데 있는 빨간 스틱이 타겟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스틱이 열두시라고 하면 시계에서 열두시라고 하면은 이 오른쪽에 노란색 스틱이 한시겠죠. 제가 이 노란색 스틱 방향으로 헤드를 던지면서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올라갔다가 노란색 스틱 방향으로 그러니까 한시 방향으로 이렇게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 출발 방향이 어떤가요? 약간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죠. 이렇게 노란색 스틱 방향으로 처음에 공을 치면은 공의 출발이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더욱이 오른쪽으로 가게 돼요. 근데 똑바로 치고 싶지 오른쪽으로 치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한시 방향으로 클럽을 계속 던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뭐가 생기냐면은 한시 방향으로 던지면서 손목을 빨리 돌려서 공을 왼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는 손목을 좀 쓰면서 한시 방향으로 던져볼게요. 올라갔다가 손목을 제가 빨리 돌렸더니 이번에는 공이 왼쪽으로 가게 됐어요. 이렇게 한시 방향으로 과도하게 보내면 던지면 던질수록 결과적으로는 훅이 많이 발생하는 스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훅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한시로 클럽을 던지면 안 되고요. 오히려 열한시로 던져주셔야 돼요. 제가 스틱을 세 개를 놨잖아요. 이 왼쪽에 있는 분홍색 스틱 방향 이쪽 방향으로 클럽을 던져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 왼쪽 스틱 방향으로 클럽을 한번 던지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볼게요. 한시가 아니라 이 왼쪽에 있는 스틱 방향으로 클럽을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똑바로 잘 가네요. 네. 이번에는 공이 아주 바로 갔죠. 출발 방향이 우측이 아니라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클럽을 던지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스윙을 잘 하게 되면 차이점이 임팩트 이후에 보이게 됩니다. 제가 한시방향으로 클럽을 던지게 된다면 임팩트 이후 자세가 이 그립 끝과 이 몸이 굉장히 멀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시방향으로 던지면 이렇게 멀어져요. 그렇게 되면서 손이 손목이 확 돌아갑니다. 이렇게 스윙이 나오면 나올수록 훅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11시 방향으로 잘 던졌다고 하면 임팩트 이후에 임팩트 이후에 이 손과 이 클럽과 내 몸의 간격이 적당하게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 11시 방향으로 던지게 되면 좀 스윙 아크가 작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너무 좋은 질문. 제가 레슨할 때 훅 많이 나오시는 분들한테 11시 방향으로 던지라고 하는데 던지려고 하면 뭔가 아크가 작아질 것 같아요. 땅길 것 같고 맞아요. 그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아크가 작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1시 방향으로 클럽을 제가 보내라고 했을 때 던지라는 느낌으로 설명을 드렸지 당기면서 11시로 보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11시로 보내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당겨지는 느낌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내가 좀 당겨지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를 가지시면 좋냐면 올라갔다가 11시 방향으로 클럽을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멀리 한번 보내보는 거예요. 여기쯤이 가장 멀 거예요. 그러면 이쯤에 뭔가 물건이 하나 있다고 상상을 하시고 이 물건을 내 클럽 헤드로 딱 맞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멀리 던져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11시 방면이면 이쪽에 물건이 있는 거겠죠. 오른쪽 이쪽에 물건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내 몸 라인보다 측면에서 보시면 내 몸 라인보다 약간 왼쪽에 이쪽에 물건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던져주셔야 돼요. 이쪽이니까 이쪽에 물건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오른쪽이 아니라요. 그래서 꼭 굳이 처음에는 피니시까지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쪽에 물건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멀리 보내줍니다. 지금 레슨 중간에 또 실시간으로 질문이 들어왔어요. 조현웅님의 질문인데 아이언이 자꾸 토우 쪽에 맞습니다. 왼쪽 어깨를 너무 빨리 돌려서 그런 건가요? 비거리도 손해를 보고 손에 무리가 온다고 하시네요. 이 토우 쪽에 공이 맞는 이유가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우선은 이 손에 무리가 많이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클럽에 정타가 맞지 않으면 이 충격이 굉장히 많이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가운데에 맞아야 손에 무리가 좀 덜 가실 거고요. 이 토우 쪽에 맞는 이유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당겨서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이 간격을 유지하는 게 사실 가운데에 맞추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드레스를 했는데 이 왼팔을 몸 쪽으로 당긴다 라고 하면은 처음에 놓였던 위치보다 당기게 되면은 몸 쪽으로 클럽이 가까워지면서 토우 쪽에 임팩트 될 확률이 조금은 있어요. 이렇게 내지는 내가 팔을 당기지 않았는데 몸이 일어난다. 공과 멀어진다 라고 하면 또 토우 쪽에 맞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방금 알려드린 11시 방향으로 클럽을 이렇게 던지는 걸 연습을 하시면은 훨씬 더 간격 유지를 더 잘 하실 수 있고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이쪽에 물건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피니쉬까지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멀리 보내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보시면 훨씬 더 당기지 않으면서도 또 훅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스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훅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요. 1시로 던지려고 하시면 안 돼요. 더 이상은 1시로 던지면 안 됩니다. 11시 방향으로 클럽을 던지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네. 이어서 추가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윤린 님이 질문입니다. 왼쪽으로 허리 회전이 빠르고 팔이 늦게 따라오면 이때 훅이 나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아, 이건 완전히 그 구력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어서 초보분들이면은 왼쪽으로 회전이 빠르고 손이 늦게 따라왔을 때 이 스윙의 궤도가 굉장히 아웃트인의 궤도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초보분들이면은. 그러니까 옆에서 보시면은 스윙의 궤도가 회전이 빠르고 손이 늦게 따라오면 약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보 골퍼분들은요. 이렇게. 그러면서 스윙을 했을 때 궤도가 이렇게 아웃트인으로 나오게 되면서 슬라이스나 왼쪽으로 확 당겨지는 풀공을 칠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내가 좀 상급자다. 공을 좀 오래 치신 분이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또 반대의 결과가 나와요. 프로들이나 조금 공을 잘 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미스가 많거든요. 올라갔다가 내 몸이 빠른데 앞으로 튀어나오면 슬라이스가 나고 공이 약하게 맞는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손을 이렇게 밑으로 과도하게 좀 떨어뜨리면서 인아웃 궤도로 손목을 돌려서 또 훅을 치기도 해요. 이건 본능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앞으로 확 나오면 공이 세게 맞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체를 좀 더 늦추거나 하체를 좀 더 늦게 돌리거나 아니면은 손을 하체를 돌릴 때 조금 더 내 몸 앞으로 몸 앞으로 내린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스윙을 해주시는 거죠. 몸 앞으로 그렇게 되면은 또 훅을 하체를 빨리 돌리면서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지막으로 훅을 많이 발생시키는 마지막 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마지막은 공을 칠 때 뒤에서 쳐라 이 말 있죠. 이 말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혼란해하고 계신데 뒤에서 쳐라 오른발에 임팩트를 두고 쳐라 이런 말 많이 듣지 않나요? 하시지 않나요? 그거는 저는 안 해요. 아 그래요? 안 해요? 아니에요. 저는 이거는 나는 안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설명해 주세요. 약간 그렇게 말하는 프로들도 많고 유튜브에도 많고 유튜브에도 많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훅을 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뒤에서 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 뒤에서 치라는 말은 보통 드라이버 스윙할 때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라이버로 레슨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 레슨들이 보통 그 상황에 처해져 있는 데에 따라서 그 반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슬라이스가 나는 사람들을 교정하고 지금 우리 나연엠 씨처럼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사람들을 좀 훅의 성질을 이렇게 입력을 시켜서 바꾸게 되고 아니면 훅이 많이 나는 사람들을 슬라이스에 그런 뭔가 레슨을 해서 조금 교환을 해주니까 각자 다 1대1 레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간혹 우리 프로님이 그러면 잘못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상황에 맞게 알려주신 걸 거기 때문에 사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진다거나 시계를 놓치고 계속 하고 있다거나 하면 그때 뭔가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만약에 슬라이스가 나신다면 그건 괜찮고요. 훅이 발생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안 좋은 말이에요. 이렇게 알려드리고 계시잖아요. 현재 본인의 구질을 잘 보시고 적당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구질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오늘 주제에 맞게 훅이 많이 발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절대 너무 뒤에서 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뒤에서 친다는 거는 보통 이렇게 말 그대로 제가 한번 뒤에서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뒤에서 뒤에서 스윙을 했는데요. 이렇게 뒤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 왼쪽 어깨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또 손목을 돌리면서 훅이 발생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도 이런 말이 자주 나오는 원인은 보통 초보일 때 또 초보 분들 중에서도 힘이 좋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을 세게 치려고 뒤에서 치는 느낌으로 스윙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가면서 이렇게 앞으로 확 나가면서 스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의 탄도도 낮아지고 공도 깎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더 뒤에서 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건데 내가 현재 슬라이스가 나고 있거나 그런 상황이면 뒤에서 치는 느낌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훅이 나오신다면요. 또 뒤에서 치는 걸 여기서 탁 멈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골프를 뒤에서 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평생 할 스윙이라면 뒤에서 치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치셔야 돼요. 모든 프로들은 다 제자리에서 칩니다. 이렇게 체중을 반대로 하면서 뒤에서 치는 프로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치는 느낌의 스윙을 익히시려면 이 방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클럽을 이렇게 들어놓고 스윙을 하는 건데요. 스윙을 하실 때 그냥 대략 허공에서 이렇게 휘두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 클럽을 딱 들었을 때 그 높이 있죠. 이 위치 이 위치를 최대한 기억을 하시고 그 높이 그대로 그대로 스윙하려고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높이가 이렇게 낮아지지 않게요. 그 높이 그대로 제자리에서 회전해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휘둘러주는 거죠. 이 높이가 바뀌는 경우는 뒤에서 치려고 이렇게 축을 무너뜨리거나 뒤에서 치려고 손을 내리거나 하면 높이가 바뀌네요. 바뀌죠?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를 지키고 스윙하려고만 생각을 해도 손도 적당하게 잘 따라오고 축도 무너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높은 위치에서 몇 번 스윙을 하시다가 적응이 되면은 그거보다 살짝 낮춰서 또 여기서 스윙을 해보시고 이 스윙을 하면은 정말 좋은 점이 클럽을 살짝 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몸에 힘도 잘 빠지고 이 스윙을 휘두르는 느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원을 그리는 느낌이 잘 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위에서 휘두르다가 조금씩 조금씩 내려와서 마지막에는 공에서 공도 드라이버 칠 때는 T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높이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이 높이를 유지하고 스윙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공 높이에서 스윙을 하는 것까지 해주시면은 훨씬 더 제자리에서 휘두르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 가지 말들을 오늘 해드렸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워낙 여러 가지여가지고 치고 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고 쳐라. 맞습니다. 돌고 쳐야 되고요. 1시로 던지는 게 아니라 11시 맞아요. 11시로 던져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서 치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쳐야 됩니다. 맞습니다. 너무 잘 기억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의 원포인트는요. 훅을 잡으려면 왼쪽 어깨를 돌려라. 였습니다.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